동생들을 찾아줄게! 오늘은 별일 없이 좀 조용한 것 같지 않아? 그러게... 어? 모래 폭풍 같은데? 그늘이야! 어서 가봐야겠어! 우와! 멋지다! 끝도 없이 전부 모래잖아! 그래, 당연하지! 여긴 모래 사막이니까! 그건 나도 아는 거거든 왜 오냐? 이게! 으악! 어머! 저것 좀 봐! 정말 멋지다! 응? 움직인다! 티록, 티록! 저것 좀 봐봐! 티록, 티록! 저것 좀 보라니까! 응? 뭔데? 어? 모래 폭풍에가! 도망쳐!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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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워! 퇴워! 으헤! 저게 뭐야! 갑자기 웬 모래 폭풍이냐고! 퇴워! 내 말이! 퇴퇴퇴! 근데 여긴 어디야? 대체 어디까지 날아온 거지? 으아! 으아! 뭐야, 저거? 아! 피나코사우루스다! 피나코사우루스? 사막에 사는 공룡이야? 어! 피나코사우루스의 주 서식지는 모래가 많이 있는 사막이거든! 그리고! 같은 나이대의 공룡들끼리 무리지어 생활한대! 이게! 요게! 무리생활? 그런데 왜 혼자 있는 거지? 흠... 그래, 모래폭풍이 불어닥쳐서 동생들하고 헤어지고 말았구나 티럭, 티럭! 응? 우리가 피나코사우루스의 동생들을 찾아주자! 지금 당장! 엥? 동생들... 이라고? 응? 걱정 마! 우리가 도와줄게! 모래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오라 그런지 여기저기가 엉망이네! 어? 왜 그래, 렉스? 아무래도 모래폭풍 때문에 지형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아. 주변에 모래산이 생기거나 여기저기 땅이 꺼져서 이 길을 지나가던 공룡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으니까 좀 더 살펴보자! 응? 저쪽으로 계속 걸어가다 보면 공룡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 거야! 나만 믿으라구! 어? 이거 왜이래? 뭐야, 꺼줬잖아! 고장 난 것 같은데 고장이라고? 그럼 이제 어떻게 찾아가지? 음... 걱정하지 마, 나만 따라오라고 응, 이쪽이야! 다른 곳을 찾아보자 지니, 이번엔 정말 맞는 거야? 그렇다니까! 저쪽으로 돌아가면 바로 다른 피나코들이 보일 거야 따라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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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큰일 날 뻔했다 아, 대체 다들 어디 있는 거야? 지니, 진짜 제대로 가고 있는 거니? 그, 그렇다니까 으악! 안 돼! 모래, 모래 뽕뽕이다! 빨리 도망쳐!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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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도 태풍이야! 어떡해, 어떡해! 일단 버텨! 야, 그 제자리에서 다리에 힘 주고 움직이지 마! 알았어! 으악! 으악! 드디어 폭풍이 지나간 것 같아! 피나코, 괜찮아?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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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뒤로! 괜찮나! 으악! 으악! 어! 뒤로! 뒤로! 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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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게, 내가 너무 걱정한 건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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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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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 틀, 틀. 너희들 여기서 뭐하는 거야? 아니! 지니랑 같이 사막에 있었는데 갑자기 모래 폭풍이 지니?? 지니!!!! 지니가 없어! 어디로 간거지? 너희 지니랑 같이 있었던거 아니야? 으응, 어응. 피나코도 같이 있었어. 피나코사우루스도? 렉스, 지니 좀 얼른 찾아줘. 모래폭풍이 휩쓸려갔을지도 몰라 티럭! 티럭! 으아... 대체 어디로 간 거야? 피나코사우루스 동생들 찾아주기도 바쁜데, 응? 피나코, 저길 좀 봐! 네 동생들인가 본데? 피나코, 빨리 가! 빨리! 피나코! 위험해! 피나코! 피나코! 도와줘! 누가 좀 도와줘! 넥스, 레드 파워 변신! 포켓, 오렌지 파워 변신! 파워 갈고리, 발사! 넥스, 빨리 끌어올려줘! 알았어! 조금만 버텨! 힘내, 랍스! 넥스! 고마워, 아키!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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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스, 더는 안 되겠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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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타이탄! 여기로 출동해줘! 빨리! 으으으악!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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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 으아... 헛... 어휴, 살았다. 내 말이... 파이탄, 정말 잘했어? 기나풍 정말 축하해 동생들을 모두 찾았네 모래 폭풍이 언제 다시 또 올지 모르니까 잠시 숲으로 피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볼카, 캐티 부탁해 응 그럼 부탁해 볼카, 캐티 응 우와, 정말 멋진데? 그러게 멋있다 잠깐! 나도 태워줘 지니, 벌써 가버렸는데 너희가 붙잡고 있었어야지 티록트록! 대체 뭘 한 거야? 우리가 볼! 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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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우와 모래 바람이 불어와 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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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휭 모래가 입에 캐캐캐 물이 필요해 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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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휭 캐캐캐캐 물이 필요해 얍얍얍 와, 드디어 찾았나 peace 찾았다 천벙천벙 시원한 물이 꿀꺽꿀꺽 아님 시원해 야이쿠 inbox ihal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